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성경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친히 망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대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여러가지 환란을 이기고 부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이 아버지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교회로 주님 앞으로 예수께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다 교회로 새롭게 돌아오고 또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절까지 성령께서 주의 종을 지켜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가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셋째 주일이 됐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쓴 잔도 나오고 또 어려움도 나오고 고난도 나오고 십자가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데 시험까지는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13절과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고 누가는 이런 방향에서 기록했고 마가는 짧게 기록했지만 그 내용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AD 27년경에 광야는 여리고 서북적의 들판입니다 40일 금식하신 후 40일을 앉아 쓰고 나서 인간이면 줄이죠 배고프죠 먹는 것만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이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보니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그러니까 성령이 왔으니까 절대 걱정할 건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지금 줄이셔 가지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눈에 그냥 먹는 것만 보이고 다른 걸 보이지 않을 그런 상태거든요 하루만 한 끼만 굶어도 그냥 눈이 휙휙 돌아가고 사흘 굶으면 뭐 도둑질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40일을 지금 어떻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마귀가 이끌고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께 의지하고 가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도 절대로 지지지 않는다 그러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시다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가 40년 됐어요 35세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최초로 제가 방에서 방에서 목회할 때 최초로 설교한 게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3절 그런데 성도는 몇 명이냐 세 명 우리 와이프 딸 아들 셋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로 설교한 게 이게 그런데 설교를 그때 내가 잘한다 못한다 그걸 떠나서 우죽박죽이야 그냥 중도 남방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은혜를 받아 와이프도 은혜 받고 딸도 은혜 받고 우리 아들도 은혜 받고 우리 아들 딸은 학교 가지 않을 때예요 지금 우리 와이프만 혼자 싱싱한 사람이지 그런데 세상을 놓고 오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중간쯤 돼서 내가 우리 교회는 목동 중앙교회입니다 목동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목동 목자와 양 중앙센터 예수 그리스도 그런 교회라 목동에 있지만 목동 중앙교회라는 말을 내가 20일 금식으로서 받은 교회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멘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죠 세 명이서 아멘 하는데 내가 감동이 돼 그러면 우리 복음성가를 하나 불립시다 그리고 그때 부른 복음성가가 있어요 뭘 불렀겠습니까 찬성을 불렀 게 아니라 40년 전에 아주 유명한 복음 가수가 부른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걸 불렀어요 그래서 그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2절까지 부르고 3절 부를 때는 우리 애들도 보고 부르지만 눈물 흘려 우리 와이프도 흘리고 나까지 4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복음성가를 부르다가 왜 울어 우는 게 아니라 가마 감동이 서로 된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청 위에 호소했나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친구가 나를 막 했고자 할 때 기도했나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성을 그 복음성가 부르면서 이랬어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이 가사처럼 목회를 하기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지 그런데 목회는 말이에요 와이프하고 애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솔직히 말할게 따로따로 놀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거기서 은혜가 되고 서로 이렇게 됐는데 이 마태복음 4장 1절 13절은 그래서 내가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우리 식구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기억력이 새로워요 아주 그래서 첫째 시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돌 보고 떡이 되라 그러면 안 되겠어요 되지 그런데 마귀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 예수 믿지 이걸 이렇게 해봐 기적을 우리한테 은근히 바래요 그럴 때 대답이 우리는 어떻게 했냐 안 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된다 이렇게 해 그게 답이야 그런데 그거를 못해 사람들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돌이 떡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붕이 와서 이런 얘기하면 뭐라는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제기를 없다고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거야 그러는 거지 그래서 누가 보금 3장 8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되게 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돌들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가 있느니라 구약 성경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사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이루고 예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된다고 대답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대답이 이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네 말씀으로 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둘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하나님은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시험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 당신 예수 믿으니까 한번 해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 무슨 시험 봐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팔이 닿기 전에 땅에 넘어져서 막 닫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이면 다 받쳐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네가 예수 잘 믿으면 한번 해봐라 너 예수 잘 믿지 병 고칠 수 있어? 그럼 못 고쳐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보내요 누구? 나를 위해서 그 사자들 보내서 천사를 나한테 보내줘서 나를 옹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뛰어내려도 괜찮지만 사자가 버티고 있는 한 마귀는 보입니다 마귀가 보고 저거는 사자가 천사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떠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너는 모든 길에 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호 하나님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이 내가 확신이 있으면 뛰어내려 보는 거죠 안 죽어 다치지 않아 다치지 않게 돼 있는 게 성경이에요 다치지 않게 돼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믿음대로 하면 되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용기를 못 내는 거죠 이거 담대하지가 못해 나는 담대한 얘기를 하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와 강하고 담대한 사람 열두 사람이 가서 다 조사를 하고 왔는데 너 누구냐 여호수하고 갈래 둘만이 갈 수 있습니다 열 명은 안 됩니다 그런데 10대 2로 하면 민주주의에서는 그게 안 돼 10대 2이면 2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살아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와가 하나님의 종이다 신학교에 가면 강하고 담대한 걸 가리키는데 목회로 나와서는 강하고 담대한 게 다 없어지고 조만조만하고 무섭고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 그런 거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통과했어요 보세요 두 번째 시험까지는 아주 간단한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전에 그걸 생각을 해보면 눈물 나요 성도라고 그래야 세 사람 놓고 오는데 그때는 하나님 세 명이지만 한 달 내로 1년 내로 40명, 400명, 4000명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 우리 딸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래 아빠 나 그때 아빠가 제일 싫었대 왜 그 좋은 기술 돈 잘 버는 기술 가지고 왜 그걸 다 버리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지었나 자기 나름대로 아주 괴로운 거야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은 지금도 여기 머리에 텐션이 돼 있어 아빠가 목회 온 거는 어려움이 많아서 나는 목회 안 해 신학교 헛 놈이 지금 그래 이 목사님이 연말 되면 안집사 신학해야 더 해야지 왜요 목회에 이제 아버지도 목사님이 이제 아 난 아버지 고생한 거 보면 아버님 고생한 거 보면 나는 지금 집사로서 좋고 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내 만족입니다 그래서 한 2년 공부해 가지고 안수를 받지 그런 구역장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그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보면은 시험이 너무너무 많아 목회는 시험을 통과하는 게 목회에요 뭐 목회 오면 좋은 거 아니 노 보이지 않는 거 쓴 잔 고난 십자가 골고루 항 그게 여기에 왔 피부로 닿는 게 목회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런 피부 당하지만 먹는 것 때문에 또 생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몰라 고생이라고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고난을 통과해야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크로스를 통과해야 멸류관이 그라운이 있어요 크로스 통과하면 멸류관 그런데 멸류관은 좋아하는데 크로스를 싫어한다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목회자뿐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사순절기관이지만 자꾸 말씀드리지만 금식 건다 뭐 천주교 쪽에서는 고기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뭐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가짐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고 꼭 금식한다고 해서 뭐 그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나는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강요는 안 해 내가 왜 고난에 같이 동참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거는 피하면서도 성경적으로만 옳게 가리키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되는 이나 아주 해당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귀가 뭐라 하냐면 너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경배를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 거 다 너가 이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깜빡 서가지고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답은 간단하죠 오늘 여기 보면 잘 나와 있는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줄 테니까 나 앞에 와서 경배할래 해봐라 그런 거예요 노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요 배를 간교한 괴계를 맞습니다 아니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마귀는 더 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말이에요 다시 너 나한테 경배하라고 했는데 주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대답입니다 다만 그를 섬겨라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아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는 거 다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에 11절에 가 보니까 또 그런 말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세 가지 시험을 다 거쳐 해봤지만 안 되니까 이제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어떻게 예수가 떠나고 그냥 아무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귀한 말이 나오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들어줬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에 은혜를 받아요 마귀 시험에서 이기면 천사들이 와서 수정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그러면 부흥사들이 그래요 막 기도해서 은혜가 천만한데 기도가 아멘 이러고 나는 내 마음에 평강이 확 오면 그게 응답이야 그러잖아요 맞아요 기도를 했는데도 괜히 그냥 불안해 그런 응답이 없다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그 3일 금식을 최초로 해보고 시험 테스트하러 갔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한테 이러면 안 해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목사님 이제 그 금식하고 응답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줄 서 있어 그런데 나는 줄 서 있는 걸 모르고 앞으로 들어가니까 누가 뒤에서 여보 줄 서 있는데 당신 혼자 들어가면 아 난 그때 얼른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나 있잖아요 저기 버스 시간이 놓치면 큰일 나는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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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그래서 군사님들이 들어가 들어가 그러더라고 그게 딱 들어갔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눈도 안 떠 이름이 뭐야 이름 안창기입니다 그랬더니 집사야 뭐야 이런 걸 얘기해 아니 아직도 성도예요 그랬더니 넌 복 뜨더니 응답 됐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가 그러더라고 나와서 막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 응답 됐다고 아 그럼 당신 응답 이래 당신 기도 제목이 뭐였었냐 이거예요 내가 사명자면 내 길을 열어주시고 사명자가 아니면 길을 닫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 3일 금식을 그런데 어떤 우리 어머니가 시영 어머니가 산에 올라가서 3일 금식하고 와 그래서 순정을 얼마 전에 했는데 순정이 제사받아 난 거예요 순정 그냥 걸어서 시위에 버스 타고 담요 한 잔 가가지고 아이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한테 갔어요 시흥에 사는데 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시흥까지 찾아가서 그 다음날 어머니 그랬더니 알았어 응답 됐어 그러더라고 자기도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하고 다 응답 거기 목사님이 응답 됐다고 됐어 그런데 이제는 선택을 잘해서 응 공부를 해야 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후에 신학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사를 했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돼 세 가지 시험이 나오지만 마지막 시험이 난 제일 중요하다고 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대답을 하니까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누가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다 물론 예수님을 그렇게 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과 똑같이 살면 돼요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 그대로 못 사니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너무 시험도 많고 환란도 많은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만 광야에서 시험받으시는 예수님과 같이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나에게 주시는 환란과 고통은 나에게 멸류관과 상을 주시려는 어떤 예비 고사입니다 예비 고사 이 예비 고사를 잘 치르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의 40일 기도 예수님이 이기신 기도 개목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셔서 결국은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오늘 이 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서 우리가 환란과 시험을 이기고 천사가 나를 수종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6절에 가서는 가로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지 말라 마지막으로 내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아이고 아이고 한 번만 해보자고 그걸 살짝 빠져야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잘 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기도 훈련 또 더 나가서는 말씀 공부 더 나가서는 정말 어떤 때는 그 피부로 느끼는 그런 금식도 하고 어떤 때는 고난이 올 때 이런 비상사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면 22장 39절 40절에는 습관을 쫓아서 감남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습관을 따라서 갔다고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갔다는 말은 그냥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 습관적으로 또 기도회 습관적으로 말씀 공부 습관적으로 이 습관적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을 잘 잘 길러놓으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신앙생활을 무슨 악세사리 같이 난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미국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다 그래요 보통 사회에서 이런 생활을 하면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나가십니까 그러면 그럼요 어느 교회 나가시냐면 아주 큰 교회 나간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주의를 어떻게 어떻게 지키십니까? 주의를 내가 볼일이 있으면 주의를 못 간다고 구역 예배는 들으시고 구역 예배는 못 가죠 이게 악세사리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대화할 때 당신 교회 나갑니까? 그러면 내 교회 나갑니까? 그런 악세사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도 교인이다 나도 교회 나간다 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이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아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우리 한국에도 그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교회가 부흥됐다 세계적인 기적적인 부흥의 불길이 났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양길로 들어갔다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사양길로 들어갔다는 말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아니 사양길은 무슨 사양길이에요? 예수 믿는 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 사양길이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화 없는 예수님의 말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설교를 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예수님만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담대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육 간에 강건함 주시고 죽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역사만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방송에서 설교하는 방송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결과가 좋아지게 해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복이 돌아오는 역사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방송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우리 피부에서 느껴지고 우리 환경에서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